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년 뒤 9시 뉴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금쪽이 하나 데려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아니 지가 시자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집안 청소랑 빨래 똑바로 했냐며 대놓고 잔소리 해대는 시조카. 야 너 왜 그래? 인생 사는 게 싫어졌어? 내가 보내줄까? 원제 가끔씩 선을 오지게 넘는 것 같은 시조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아내이자 이제 17개월 된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먼저 빵타라는 것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막말로 내 새끼도 아닌데 괜한 생각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제목에 쓴 저희 시조카는 지금 초등학생이고 사내 아이입니다. 아들이죠. 솔직히 그래요. 아직 초등학생이고 또 그런 만큼 나이가 어리니까 성인이 갖춰야 할 예의를 바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걸 감안하고 봐도 애가 종종 선을 넘거든요. 물론 저희 남편한테도 벌써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래도 이게 또 본인 조카라 그런 건지 그저 아직은 어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며 편들어주고 묵혀버리기만 하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또 제가 한 소리 해대면 괜히 저만 예민한 사람이 될까 싶어 할 수도 없고요. 만약 제 조카였다면 절대 가만 안 뒀죠. 지 엄마를 조지든. 또 이걸 보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니 조카도 아닌데 그냥 신경 꺼버려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게 결국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한테까지 피해가 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남편은 중간에서 말 해주지도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고 그래서 혹여 이런 일이 나중에 또 터졌을 때 그때 제가 제대로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도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물론 제 자식이라 해도 잘못을 하면 당연히 혼냄에 키울 거고요. 적어도 절대 이런 식으로 방치하진 않을 겁니다. 여하튼 아래는 저희 시조카가 그동안 했던 만행 중 일부예요. 첫 번째 명절 혹은 시어른들 생신 등등등 행사가 있어 다같이 모여 밖에 외식을 하러 나가는 경우 어른들끼리 상의를 하고 먹을 음식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조카가 반대를 합니다.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이러면서 지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고요. 만약에 그걸 안 먹잖아요? 그럼 단단히 삐쳐가지고 성질내는 건 물론이죠. 밥도 아예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뉴를 이 시조카 위주로 바꾼 적도 되게 많고요. 아니 평소 특별한 날이 아닐 때 모이잖아요? 그럼 항상 그래요. 늘 얘가 먹고 싶은 걸로 그런 음식으로 먹는 편이거든요. 지 편의를 봐줍니다. 그러나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조차도 이렇게 애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모여있는 어른이 몇 명인데 꼴랑 초등학생 한 명이 그 어른들을 마냥 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딱 보이고 나는 그게 늘 언짢았는데 그래도 내 새끼 아니니까 그냥 참았어요. 무엇보다 이걸 가지고 딱히 뭐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서 제가 나서는 것도 솔직히 웃기지 않겠어요? 두 번째, 이게 제일 그지갛고 어이없는 거예요. 얘가 저한테 뜬금없이 집 청소했어요? 누가 했어요? 집 깨끗하냐고 빨래는?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이요. 아니, 지가 시어머니라 뭐야?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시노이도 아니고 시족하입니다. 진짜 그냥... 여하튼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땐 혹시 남편이 내가 청소 안 한다고 시어머니한테 몰래 흉의라도 봤나? 그리고 애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건가 싶어가지고 처음 들었을 때 그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남편한테 따져 물었는데요. 본인은 절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또 그래요. 저희 남편이 저를 뒤에서 그렇게 씹을 정도로 몰지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설령 내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아니, 지가 뭔데 어른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 집안 사생활을 시족하한테 잔소리 들어야 하냐고. 상대가 시어머니라 해도 기분 나쁠 텐데 조카라니 미친 건가? 여하튼 이건 진짜 기분 나쁘다고 한소리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애가 뭘 알겠어.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이런 말밖에 안 해요. 세 번째,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17개월이고요. 부끄럽지만 아직 쪽쪽이를 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조카가 쪽쪽이 그만 물리라며 저한테 또 가르치듯 잔소리를 하고 아이한테도 그래요. 꽁꽁이 놔. 쪽쪽이 그만 물어. 뱉어. 라며 다그쳐요. 말도 못하는 애한테. 거기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청소빨래랑 똑같아요. 뭘 때마다 이래.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청소빨래와 같은 마음인 게 육아도 그래요. 아니 뭘 어떻게 하든 엄마이 내 마음인 거고 또 내 새끼 일인데 이 조그만 게 지가 뭐라고 감히 어른일에 끼어들고 나서냐 이거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걸 떠나서 너무 기분 그지 같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 대 꽉 쥐어 박아버릴까 하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속으로 삭혔는데 이러다 저 화병 나겠어요. 네 번째.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걸 넘어서 경악했던 일인데요. 저희 시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한테 이 나이도 어린 게 대놓고 쌍욕을 해야 돼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잔소리할 수 있죠. 또 훈육 역시 할 수 있다 봅니다. 부모의 부모니까. 그런데 얘는 그걸 절대 용납 안 해요. 할머니가 지한테 조금이라도 잔소리를 하면 바로 쌍욕. 10원짜리 욕을 해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 할머니 닥쳐. 이런 욕을 해대고 그래도 지 분이 안 풀리면 할머니 팔을 물어뜯고 나중에 팔을 치켜 올려가지고 때리고자 하는 그런 신용까지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것만큼은 다들 화를 내고 제지를 하니까 제가 나설 건 없는데 그런 거 떠나서 저 진짜 속으로 경악했어요. 이런 게 진정한 뭐랄까 타고난 상놈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주말이죠. 같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또 시댁에 모두 모였는데 어머님이 집에 음료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때 이 시조카가 나서더니 지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애 손에 카드를 쥐어 보냈는데요. 잠시 후 결제 알림이 떠서 봤더니 음? 3만 원이 긁혀 있는 거야. 야 이때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려고 지가 간다 나선 거구나. 당했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남편한테 폰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거 뭐냐 음료수 사러 간다더니 3만 원 긁었다. 나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고 잠시 후 시조카가 사온 걸 펼쳐보니까 오만 과자에 아이스크림에 그냥 지 먹고 싶은 걸 잔뜩 사왔어요. 아니 저는요 지금 돈이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든 어른이든 남의 카드를 가지고 간 거고 먹고 싶은 게 또 있으면 먼저 허락을 막고 사오는 게 예의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어린 애라 해도 어? 다섯 살 짜리 애도 아니고 막말로 또 제가 그걸 안 된다고 반대할 사람도 아니고요. 진짜 이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남편한테 표정으로 싹 욕을 했어요. 그러자 애가 쓴 돈을 본인이 주겠다. 이딴 소리만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대충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보기엔 어떤가요? 이거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요? 차라리 생판 남이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인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용서가 안 돼. 지가 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뭐 방법 없나요? 댓글 1번 그 아이 신우의 아들이죠. 보니까 지 엄마가 할머니랑 통화하는 거 들었네. 여하튼 저라면 그냥 안 보고 살 겁니다. 다른 거 떠나서 내 새끼 교육이 너무나 악의향이야. 참고로 저도 초등학생 키우고 있어서 아는 건데요. 어른들이 안 듣는 데서는 욕도 좀 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변에 어른들 귀가 있으면 쌍소리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대놓고 욕을 한다고? 쟤는요. 그냥 글러 처먹었어요. 격하게 결의를 두셔야 됩니다. 2번 보통 그래 그 개진상 촉법을 거쳐가지고 소년원 들락거리다가 나중에는 지 가족들까지 패고 죽이는 그런 폐륜 썩은 범죄자들이 어릴 때 보면 딱 저렇게 컸더라고 오냐오냐 끌 끌 끌 끌 3번 부모가 자식을 그냥 대놓고 짐승으로 키우고 있구나 어린 지새끼 입에서 지금 쌍욕이 기어나오는데 그것도 지 부모한테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둔다고? 헐 4번 글 초반에는 뭐야 왜 야단을 안쳐 그럼 쓴이라도 나서야지 했는데 중간부터 그런 생각 싹 사라졌어요. 쓴이 간섭 관여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떨어지세요. 그 조카가 집안 모임이 온다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든 가지 않도록 일단 횟수부터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아기랑 절대 떨어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요 화를 낼 일이 아니고 위험한 거라고요. 피하시라고요. 5번 짐승으로 자라든 말든 그냥 신경 끄고 무시해야지 뭐 부모도 안 하는 걸 쓴이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되도록이면 시가 모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내 새끼만 잘 키우면 되죠. 욕은 아니지만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폰 뺏어 던지고 유치원에서도 말 많고 지아빠 뺨까지 때리던 조카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무 짓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날 고모인 저랑 지한테 사촌오빠인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난리를 치길래 그냥 지 부모들까지 안 볼 생각으로 내가 한번 확 뒤집어 엎었거든 그 뒤로 절대 두 번 다시는 안 그래요. 물론 만만한 다른 어른들한테 아직도 개차반이지만요. 6번 님 남편 바보예요? 눈깔이 없답니까? 귀도 없고 미친 벌써부터 저러면 중학생만 돼도 아찔하다. 야 그때 되면 진짜 아무도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여하튼 쓴이 마음은 알겠지만 그냥 놔두세요. 남의 자식한테 함부로 혼수 드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쌍욕까지 뱉고 있는 상황임에도 부모는 물론이고 시부모까지 입 닫고 부둥부둥 있는데 여기서 며느리가 나섰다가는 그 쌍욕의 대상이 바로 쓴이가 될 거라고요. 아시겠죠? 8번 쓴이가 그 아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쓴이라면 매번 그럴 때마다 경멸하는 표정은 지어줄 거고요. 또 나나 내 아이한테 버릇 없는 행동과 말을 하면 뒤집어 엎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큰 싸움이 더 커지게 되면 그냥 2판 4판 엎어버릴 거래요. 난리 칠 거라고. 뭐 그걸 빌미로 시가 식구들과 사이가 멀어지면 더 좋은 거고. 나 같으면 그냥 꽁 대봐라 이러면서 웃으면서 볼 것 같은데요. 하이고야 이건 뭐 어른들이 하나같이 등신이구만 다들 똘똘 뭉쳐가지고 금쪽이 하나 제대로 만들고 있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비난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체벌이 필요한 걸 넘어서 아주 강력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애가 별 잘못한 게 아닌데 계속 매번 그런 체벌을 하면 안되겠죠. 이런 경우에 말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이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동네에 그때 당시 나이가 한 12살인가 되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랑은 서너 살 차이 나죠. 저는 고등학생 인가 그랬을 겁니다. 애가 완전 사고 뭉치였어요. 이게 아직 초등학교 고학년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막 지보다 어린 애들 막 삥 뜯고 막 패고 막 물건도 훔치고 막 윗동네 쳐들어가가지고 막 패싸움도 하고 정말 사고 뭉쳤는데 물론 이 아이의 부모들도 굉장히 크게 혼내고 훈육하고 회초리 들고 때리고 했었죠. 그런데도 안되더라고 그러다 어떤 일이 터졌냐면 진짜 대형사고가 한번 터졌어요. 옆집에 옆집이죠. 그 집에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소를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마당에 있는 큰 창고에 소 염을 끓여주려고 쌓아놓은 집더미 있죠. 지푸라기 더미. 애가 거기다 불을 쏘지는 거야. 장난친다고. 다행히 집이 불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창고가 홀라당 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애 아버지가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애를 잡은 겁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풀면요. 100% 아동학대 노 딱 붙어요. 이 영상. 짧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불난 집에 할머니가 울면서 말릴 정도로 애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그만해라. 그리고 그 뒤로 일주일인가 학교를 못 갔어요. 애가 그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뒤로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애가 너무 착해진 거야. 공부는 여전히 못했지만 적어도 사고 안 치고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 갈 때까지 동네 살려갔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듣기로 부모님하고 사이도 여전히 좋고 멀쩡한 직업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산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그 강력한 훈육으로 엄청난 인물이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막장으로 갈 수 있는 건 막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저는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저는 좀 답답해요. 과연 저게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번 보는 건 아니고 가끔 짧은 거 올라오면요.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